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올립니다. 저희는 30대 중반 동갑내기고, 6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년 차입니다. 6년 연애하는 동안 외박하면서 나름 생활습관 엿봤다고 생각했는데,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. 신랑이 집안일을 너무 못해요. 감자칼로 과일 깎다가 손을 베어서... 대화가 싸움으로 번졌고요. 집안일을 배운 적이 없는 남편을 나무라는 상황이 되었어요. 설거지 단 한 번도, 컵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답니다. 라면 끓이고 계란후라이 하는데 그마저도 엉성해서... 태우거나 소금을 안 넣거나, 스팸을 통조림해서 못 꺼내서... 한밤중에 맥주 한 주 만들어달라며 호출하고, 장보고 오면 보일러 틈 바닥에 방치해놓고, 감자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고, 세탁기도 돌릴 줄 몰라요. 화장실 뒷정리도 안 하고, 환기나 세면대 머리카락 정리 등... 정리 정돈 안 하고 안 치우는 타입입니다. 청소기도 돌릴 줄 모른대요. 이건 안 배워도 알지 않나요? 빨래 널으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널고, 변기 물때 제거 좀 해달라고 하면 뭘로 하냐고 합니다. 뭐 하나 가봤더니, 락스 반통 부어둔 채로 바라보고 있어요. 변기 솔로 하라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합니다. 상 닦으라 하면 행주 빨지도 않고 바로 쓰고, 김치 국물 그냥 마구잡이로 닦아서 범벅을 해놓습니다. 오히려 부스러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일이 두 배로 늘어요. 요령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없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. 일머리는 잘 돌아가고 사람도 유들유들 순한 편인데, 집안일이 이렇게까지 엉망인 거... 저희 집만 그런가요? 그리고 맞벌이에 제가 근무 시간 3시간 더 많고, 야근이 잦아서 뭐 차려먹고 있으라 하면, 해먹을 줄 모른다며 미련하게 굶고 있어요. 배울 의지는 있어서 알려주면 같은 실수는 안 하는데, 잔소리할 게 수백 개예요. 진짜 애 키우는 것 마냥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설명해주고 알려줘야 해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욱해서 어머님 얘기를 꺼내서 일이 커졌어요. 평소에도 곱게 키웠다고 아주 유별나게 하시더니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다. 난 아들딸 할 거 없이, 자기 앞가림은 적어도 밥은 차려먹을 수 있게 교육하겠다 선언했어요. 어디 가서 내 자식 욕먹으면 교육 안 한 내 잘못이다 그랬더니, 아닌 척하며 어머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.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기본 교육도 안 한 어머님이 좀 미워요. 형님도 우스갯소리로 세자마마라고 부르며 은근히 눈치 주시는데, 어머님은 자기 아들 왕자 맞다며 그렇게 키웠다고 오히려 자부심이 상당하세요. 아들만 셋인 집에 막내 동생도 이모양일까, 여친이라도 데려오면 일러주고 싶네요.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놓으라는데, 젓가락이랑 반대로 놓는 이 한심함을 어찌하면 좋을까요? 제가 진짜 어머님께 집안일은 엄마가 교육할 일이지, 부인이 할 교육 아니지 않냐고 톡 드리려다 참았어요. 그 와중에 제가 시대걸음들 욕한 나쁜 며느리가 되어 있네요.